나 아직 안 하고 싶다고, 아빠. 아직 가수 안 하고 싶어. 그랬더니 아빠가 안 된다고. 그냥 아빠가 죽어서 네 뒤에서 항상 아빠가 지켜봐준 게. 화장은 지웠는데도 어디선가. 너희들 뭐냐 정체가. 막 이러고 두 번을 싸웠었어요. 난 그 사람 마음 난 너무 이해해.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. 시간아 가지를 마라. 나를 두고 가지를 마라.